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노동시장 약화 신호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에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에 필수 인류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쿠팡은 경북 김천시와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중공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내 배송 거점이 도입되면 기존 배송 방식에 비해 배송거리는 약 80% 이상, 배송시간은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는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노동시장의 아커 시그널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약 2% 가까이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아쉬운 파란불 좀 켜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은 좀 팔자세가 눈에 띄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저녁이죠. 일단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좀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지표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매도가 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업도 위주로 좀 차익이 일부는 좀 하는 모습이고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조금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8월 미 고용보고서가 나온다면 향후에 이제 FOMC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제 고용지표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비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상황을 시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변동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지금 시장에서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음 주가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 지루함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언제든 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추석 이후에도 일단 관련해서 우리가 포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해 줄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이 붙는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계속하시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좀 지금 시장을 좀 임하셔야 조금은 덜 답답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개별적인 모멘텀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확실하게 바닥이 좀 드러나는 그런 시점까지는 현금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꾹꾹 버티다가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찾아서 이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화, 하이닉스도 아직은 제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인내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인내하시고 저점 다지고 치고 올라올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다. 8월달, 9월달 여러분들 대응을 잘하시는 분들 8월달은 이미 뭐 지나갔고 아직 그래도 한 달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저점을 잡아서 잘 끌어가신다면 연말에 활짝 웃으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시다면 똑같은 계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따른 그런 전략,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하는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리고 물류 섹터가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개별적인 이슈들이 붙어서 움직이는 섹터들 그냥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 아니면 굉장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냥 수급,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편한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들 매매하시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관망을 하자. 오늘 이후의 전략을 조금 고심을 하는 그런 오늘로 좀 사모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고용 보고서에 좀 촉각을 기울이면서 개별 이슈로 또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전문가님, 자율주행이 좀 뜨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초에 유럽과 중국에서 좀 호재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어제 이제 테슬라가 4%대가 좀 넘게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 이제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를 유럽이랑 이제 중국에 좀 판매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량의 좀 자율주행을 목표로 좀 개발 중인 그런 소프트웨어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좀 유럽과 중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이제 2차 현지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이나 그런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주가 자체 아침에는 탄력성이 좀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에 좀 갇혀있고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는 우리가 향후에 좀 멀리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테슬라 AI의 X에 대해서 일단 FSD 출시 로드맵을 좀 개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단순하게 뭐 하겠어라는 것보다는 이제 로드맵을 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규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각 국가들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풀리냐 따라서 무조건 맹신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행하겠지라고 접근을 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각 국가들의 정부에서의 좀 협력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종전보다 이제 주행하는 거리를 6배 좀 늘린 그런 버전을 올 10월에 좀 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웠기 때문에 한 달 뒤에요. 바로 한 달 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광주를 자율주행의 거점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이런 개입이나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호재로 작용할 건데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이제 디페이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뭉뚱거라서 얘기하지 말고, 세부안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뭐 하겠어는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부안을 발표하고 어떤 식의 거를 할 건지, 그리고 자율주행도 예전에 우리가 단계 25년까지 몇 단계를 만들고 몇 단계까지 가고 30년까지 몇 단계를 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세부안들이 좀 나와주어야 법제화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향이나 유럽향 매출들이 크게 나와야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지금 자율주행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애플도 기존에 자율주행 개발하다가 오히려 부서 이제 다 해체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자율주행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간을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테마적인 그런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전기차 화재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좀 전에 좀 내용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시장을 약간 움직이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좀 발표하겠다 소식이 나왔고 나름 좀 세부적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직전에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들은 조금 약세이고 오히려 기존에 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좀 발표를 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실질적인 그런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낙소 효과가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실효성, 산업 경쟁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스마트 제어나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라고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스프링쿨러나 이런 부분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스프링쿨러 관련된 것들,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날 때 스프링쿨러만 사실 제대로 됐어도 화재가 그렇게 많이 안 퍼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스프링쿨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일 수 있으니까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고 이거는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기존에 좀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특별 무상 점검을 좀 권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을 좀 긴급 점검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앞서서도 이제 자율주행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뭔가 로드맵이라든지 세부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좀 퍼져가는지 이 부분까지도 좀 확대하시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옥석가리기를 할 시점이 왔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기차 화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옥석가리기 있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오늘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도 BMS, 아니면 스프링쿨러, 주차장 내부의 마감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해서 파생해서 이쪽 섹터들도 냉각 시스템, 2차전지, 아니면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바라보셔야 되고 처음에는 그냥 화재 관련해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에 좀 집중해서 나왔다면 이제 주차장과 관련된 스프링쿨러라든지 마감제 이런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테마가 좀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닷건에서 아직 순환이 좀 확실하게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는 전략 굉장히 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주는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부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부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바닷건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지 못한 건 그렇다고 해서 차익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 이제 뭐 한물 갔네? 그러니까 아예 재료가 소멸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도 시장이 약세다 보니 움직이려다가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좀 기회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한동안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물류입니다. 전문가님 쿠팡이 2026년까지 무려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규모가 그래도 꽤 큰 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KSTC가 대표적으로 좀 상승을 최근에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쿠팡에서 3조 원 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은 이제 꾸준하게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물류 업종인데 내년 초까지 이제 9개 지역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를 좀 비롯해서 물류 시설을 좀 건립할 그런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설을 당연히 하니까 최대 1만 명의 직고용을 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일자리까지도 좀 늘어나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쿠팡은 이제 지난 10년간 약 9조 원을 좀 투자를 해서 전국적으로 로켓 배송 물류망을 좀 구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6년까지 전국에 5천만 인구를 좀 대상으로 로켓 서비스를 좀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을 쓰고 지금 물류 인프라 투자잖아요. 항상 이제 기업이 확장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외적으로 뭔가 나와주어야 설비 투자라든지 물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부합하는 긍정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중독 리스크나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류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물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쿠팡이 구체적으로는 김찬과도 배송 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 내놓으면서 좀 호재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멤버십 비용이 기존보다 좀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크게 그렇게 이탈률이 크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쿠팡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물류 그래도 지켜볼 만할까요? 물류는 멤버십 비용 올라도 저는 사실 멤버십을 쓰지는 않는데요. 멤버십 비용 올라도 그렇게 할인받는 거에 비하면 그게 그렇게 비싼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죠. 그렇죠. 한 명이 두 명분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쓸 사람 써라. 사실 뭐 요즘에 택배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좀 빨리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 굉장히 좀 안 쓰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있기 때문에 멤버십 관련해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물론 이게 OTT랑은 다르죠. OTT는 이제 넷플릭스나 그런 것도 이제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면 나는 안 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뜸성뜸성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좀 보면은 뜸성뜸성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뭐 마트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러실 분도 몇이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멤버십 관련해서 영향은 그다지 눈여겨보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쿠팡 관련해서도 지금 뭐 단순하게 물류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쪽으로도 쿠팡 플레이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도 좀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류 기업으로만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트렌드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사업의 구조 자체를 좀 바라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딥페이크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아쉽긴 한데 근데 특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딥페이크가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이거는 어제 좀 종가 무렵에도 오후에부터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오늘 빠지는, 오늘만 빠진 건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좀 영향을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은 좀 살아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상승 후에 좀 과열,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제가 사실 지지난 주에 지지난 주까지 좀 상승 나오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갈 수 있고 오히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좀 접근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이 너무나 이슈가 없다 보니 이번 주까지도 사실 상승세를 좀 이어왔었어요. 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지금 상승 순환매가 좀 돌아온 만큼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과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볼 때는 차트가 좀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고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에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수익매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할 때는 5일에서 10거래일 정도 우리가 눌림목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과하게 붙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제가 제약과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거래일에서 4거래일까지만 딱 눌림목 만들고 그냥 올라가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오늘 자리는 대부분의 좀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차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대행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종목들 다 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차트가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하락을 틈타서 들어가는 분들은 다음 주 초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런 하락에 들어가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테마 단기적인 단기 스윙 관점까지는 괜찮은데요. 장기적으로 진짜 보실 분들은 각오하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가 흐름 자체가 답답해요. 우리나라는 보안주가 그렇게 막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그렇게 크게 오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지나면 원래 AI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저도 처음에 AI 올라올 때 이거 한 2, 3일 올라가다 말겠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안주도 지금은 굉장히 향후에 대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한 시기를 이겨내셔야 된다. 다만 끌어가실 때는 이제 박스권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박스권 대응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너무 답답해서 난 못 사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신 분들에게 좀 맞지 않다. 내 성향에 맞춘 그런 투자 무조건적으로 성장이나 가치로만 주가가 좀 반응은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시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할 것이 없으나 상승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묻어두고 나중에 딱 열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만약에 기대하신다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카티스입니다. 매수가 6,400원의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시작부터 신규 상장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어제 체크했던 종목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의 단기적인 매직 구간을 하단에서 좀 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2개월 조금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매질이 좀 들어간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중에 상승을 좀 두 가지로 해요. 상승을 그냥 쭉쭉쭉쭉 해버린 경우가 있고 밑으로 밀어낸 다음에 물량 자체가 많으면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물량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식의 뭔가 완벽하게 매집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락이 좀 나온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재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면 6,000원 근처까지는 좀 올 수 있다. 저 자리에 왔을 때는 일본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재매집이 들어갔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 딱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와 있거든요. 지금 3,300원 구간부터 6,000원까지 여기 박스권 등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올 수 있으나 일단 3개월 정도의 시간 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손절 라인은 3,300원 그리고 여기서 좀 상승 나와준다면 1차적인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조금은 더 박스권을 좀 뚫어준다는 가정 하에서는 7,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하락이 완벽하게 좀 멈춘 상황은 아니에요. 매집은 좀 하고 있는데 하락이 완벽하게 좀 멈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보다는 관련해서 수급으로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끊기면 빠져나오셔야 된다. 어쨌든 그 수급을 좀 이용해서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만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6,000원짜리 오면은 싹 다 덜어내시고 다른 쪽으로 포트 구성 하시다가 확실하게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재투입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다. 일단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티스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3,300원 그리고 1차 6,000원 2차 7,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LS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3만 5,775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LS 19만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전략 설비 최근에 다들 좀 쉬어가고 있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주가채는 항상 좀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구간 하단에서 저점 자리까지는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10만원이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10만원을 저점 구간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쌍바닥 짚고 올라오면 바로 13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 자리에 오면 일부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력 설비가 같이 올라올 때는 전력 설비 자체만의 좀 이슈도 있지만 반도체 AI의 성장성과 같이 부합해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은 업종 전반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단에서는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구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으시니까 10만원 근처에서 조금 비중 확대를 해서 13만원까지 좀 바라보시고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하시자. 그리고 확실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은 지금은 역배열에 좀 갇혀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손실나는 경우가 역배열 이런 자리에서 좀 많이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시청자 분님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역배열보다는 항상 정배열에서 자리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 가서는 본격적으로 좀 매매하셔도 된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반도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AI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현재가.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일단 지금은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비중 확대를 하시고 13만원 정도 1차적으로 참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도와주셨는데요. 이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10만원대에서 비중 확대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빙그레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만 5천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11만원대에서부터 하락세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너무 고점이 아니군요. 네, 8만 5천원에서 하셨네요. 10만원이라 잘못 들어서. 일단은 이거 빙과류, 식품 관련해서 같이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름철 오기 전에 이제 관련해서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 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좀 빠지는 건 아니라서 지금 뭐 손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인 흐름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단에 손절라인 6만원 좀 지지업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돌아서 이제 반등 나오면 8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수급을 좀 끌어가는 주체 자체가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손을 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올 시기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조금은 답답하실 수는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많지 않으신다면 6만원에서 7만원 자리 이 사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은 늘려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시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려도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그리고 10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1차적인 목표가는 8만원 그다음에 9만원 자리를 좀 지켜보시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뭐 연열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확실한 뭔가 수급이 딱 들어오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받쳐주는지 그 자리까지 좀 확인을 해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8만원, 2차로는 9만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강원랜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만 100원의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강원랜드 어제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면적 확대라든지 그런 뭐 이제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더 들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시민권, 영주권 둘 다 이제 허용 가능하게 좀 바꿨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갖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멀리 바라보셔도 됩니다.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된, 평소에 없었던, 직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좀 부담되시긴 하시는데 만약에 5% 정도 선에서 좀 괜찮으시다면 지금 17,000원에서 16,000원 여기 사이 구간에서 조금은 비중 확대를 어느 정도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면은 향후에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종목 자체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업종 자체가.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향후에는 좀 크게 갈 수 있다. 여기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18,000원 정도 갔다가 살짝 빌빌거리고 있는 게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고 주봉상 지금 보시면은 아직은 좀 역배열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벗어나면은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조금은 늘리시고 2만 원 구간 목표가로 삼으시고 그 자리 오면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시는 그런 방향성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근래에 없었던 거래량 그리고 앞전에도 이런 거래량이 없었어요.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긴 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샷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상담은 나노엔텍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4,450원의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나노엔텍 지금 3,08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비중 15%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은 좀 다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좀 1차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하단에 3,000원부터 4,500원까지 박스권인데 안에서는 이제 작은 박스권이고요. 일단 관련해서 이거 저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됐다가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진단 키트 관련 주의들이 좀 비슷한 양상인데 일단은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거래가 다음에 터지는 거 없이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승 나오려다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한 달 정도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2주 정도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해줄 거다. 만약에 나는 너무 좀 답답했다라고 하신다면 3,500원에서 1차 좀 비중 축소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500원 2차 4,000원 좀 대응을 하시고 이게 코로나나 그런 질병들이 좀 확산이 되어야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관련된 뉴스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좀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단에서 3,000원에서 4,500원까지 좀 박스권이에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고 올라온다면 굉장히 좀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비중이 좀 부담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제약과요는 근데 20% 정도 담으시면 좀 부담이 살짝 되실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조금은 늘려서 4,000원 정도 보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인지를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엔텍 시간 투자 하실 것 말씀 주셨는데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선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룡산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값 8,110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재룡산업 지금 6,07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전력설비 다들 좀 같이 쉬어가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요. 이거 6,000원짜리 이탈되면 일단은 조금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지금 AI와 같이 좀 결을 같이 하고 올라왔었잖아요. 물론 상승폭사체는 전력설비가 압도적으로 더 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자리는 여기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이 속임을 당하신다고요. 확실하게 추이를 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는 트레이딩 대응자리지 좀 매수를 해서 끌어가는 그런 전략 자체는 좋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하락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지금 3,000원부터 11,600원까지 거의 4배 정도 올라온 그런 구간이에요. 400% 이상 그런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어가는 논리목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으로 박스건 대응,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8,000원 자리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자. 8,000원이 안 되더라도 일단 비중을 다 쳐내시고 다른 섹터로 조금은 포트를 변경하시는 그런 전략 트렌드에 맞춰서 맞춤 전략을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상황에서 수급으로 움직였다가 수급이 끊겼잖아요. 그럼 사실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좀 지지 라인까지 확인하시고 6,000원 안 되면, 6,000원 넘어가면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좀 8,000원 보시고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롱산업 도와주셨는데요. 8,000원 선에서 정리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LG인호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6만 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LG인호텍 지금 23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가 약세잖아요. 지금 경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누가 사야 되죠?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궁극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박스권 대응만 지금은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라인 최하단은 22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은 좀 짧게 23만 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23만 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자. 여기가 좀 지지를 항상 받았던 그 시점이긴 해요. 2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항상 좀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리 이탈되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조금 유동적으로 보자. 이거 주봉상으로도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오려다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확실하게 이제 재투입해야 되는 시점은 30만 원 정도 살아났을 때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포인트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반도체든 이차지든 IT 관련된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여러분들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주가가 경기가 좋고 우상한 곡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때만 대형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노려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돌아서 하락이 지금 사거리를 동안 깊게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요. 그 자리는 이제 26만 원 구간입니다. 매수가 근처 오시면 비중 다 덜어내셔도 괜찮고 일단은 2차적인 목표가는 28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은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대응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22만 원 그리고 최대로는 28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우진혜택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주무관님 오늘의 거의 처음으로 원전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진혜택 관련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이죠.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다가 부각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하단에서 좀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조금은 이게 지금 힘이 없어요. 원전 관련주 자체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하단에서 그냥 박스권 만들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상단에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바라보시고 나머지는 2만 3천 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원전 수주나 이런 것들까지도 있으니까 관련된 뉴스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다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우의 텐백어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짱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파란불 켜는 아쉬운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관련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요즘 시장에서 좀 강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이제 바이오 기술, 의료, 건강, 건기식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포인트. 지금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퇴행성 뇌질환과 비만치료제 개발에 가속도를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퇴행성 뇌질환도 있지만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경구형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좀 마무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기술이전 협상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기술이전 소식이 여러분들 나오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대박이죠.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힘이 좀 없는 게 항상 이제 골머리를 썩는 게 이제 돈을 어디서 끌어올까인데 기술이전 여러분들 소식 나오면은 매출이 그냥 찍혀버린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양봉 뜨고 윗고리 달고 살짝 지금 눌려주는 모습인데 오늘 돌파자리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N자형 파동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과를 제가 3300원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돌파자리 보신 분들은 오늘 안에 제가 전략 두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안에 이게 3300원 직전에 이제 종가자리 3300원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 자리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쉬었다가 이제 도지역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160원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2차는 37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라인은 딱 3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수급이 살아있는 만큼 V자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임상과 기술 이전 등으로 다양한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짱 전략 살펴볼 텐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오늘의 파란불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쉬시면 됩니다. 예상했습니다. 눌림목이 있는 것만 딱 매매를 하시고 쉬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디페이크 관련된 이슈 혹은 제약과요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그냥 눌림목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고 오늘은 그냥 쉬시면 됩니다. 날씨도 흐린데.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면 여러분들 견딜 때는 확실하게 견디셔야 돼요. 고용보고서 오늘 저녁이에요. 매수를 오늘 하시나 월요일 하시나 별반 차이는 없을 거지만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 시장 분위기도 여러분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굳이 오늘 돈 쓰실 필요 없다. 오늘 돈은 그냥 저녁에 치킨을 드시는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일 저녁에 이제 고용보고서를 좀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연휴 바로 전 주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여러분들 없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HTS를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만약에 이 시장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내가 수정을 좀 해야 될까. 이런 뭐 어차피 좋게 나오면은 내가 좋은 거에 맞춰서 어떤 포트를 전략을 짜고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될 거고요.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수익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여러분들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조금 고심을 하는 그런 하루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짱 테마 섹터는 자율주행, 전기차 화재 그리고 물류였습니다. 또 오늘짱 공략지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짱 전략은 미 고용 보고서 발표를 대기하면서 포트폴리오 수정 가능성을 열고 대응하자였습니다.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당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의사소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